한국으로 가는 장시간 비여행기에서 한국 친구들이 라면을 요청해서 서비스 했다 근데 외국인 손님이 냄새가 난다고 컴플레인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저런 음식을 먹느냐고 불만을 표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 손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왜 저런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 비행기를 탔으면서 라면 서비스가 나오는 게 한국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 그것도 좀 웃기긴 하네 그렇다고 근데 대신 서비스가 한국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신 건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재호 씨 표정으로 그죠? 아니 한 일을 했으면 진짜 뭐 하는 거지? 근데 충분히 입술법한 일 아니에요? 입술법한 일인 것 같아요 완전히 입술법한 일인데 현실적인 일 같은데? 그리고 저게 매뉴얼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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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내에 진상 손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? 진상 손님 유형이 여럿이 있는데 본 적 있습니까 혹시? 전 한 번도 없어요 어 제 주인은 언제나 매너난 매너리였군요 왜 그런지 알아요? 타서 잠만 자니까요 볼 수가 있네 잠만 자니까요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타면 라면을 끓여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한 번은 멤버 중에 한 명이 타자마자 라면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기내가 좁으니까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요 그런 상황이 되네 네! 기내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 라면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라면을 내릴 때까지는 80개를 끓여줄대요 아니 다른 음식은 모르겠는데 이상해 라면은 누가 먹으면 나도 먹게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게 한 젓가락 뺏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비결 씨 버섯이랑 막 바꾸러서 어우 버섯이 정말이야 아 진짜 어느 항공사니 거기 타야겠다 야 잘 끓는구나 랩은 저 두 번째 거 하세요 본인 경험을 네 저는 두 번째 걸 해볼게요 한의 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좀 바꿔서 롤플레이를 할 건데요 제가 외국인 승객이 될 겁니다 제가 외국인 승객이 될 겁니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설마 이것을 하나했는데 Oz my god 저의罰호 Vogel 저의 컨플레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영어로 하셔야겠네요 그죠? 네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로요? 네 그럼 영어로ожу извersch with me You know the noodle thing that that person is eating It has a very terrible smell and I cannot bear it any longer 한국인들이 그렇게 먹어요? 죄송합니다. 이 냄새가 너무 죄송합니다. 그 냄새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그 냄새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그 냄새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아니요, 다른 냄새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I just want to stay where I am, and get rid of that smell What about eating other foods instead of ramen? Because while eating it, you can get rid of the smell and you can't feel... What I am saying is that I don't want him to eat ramen Can you make him stop eating it? But we are a Koren Air company and it's on the menu and we have to serve our past few very fairly so we cannot make him stop eating ramen 하지만 우리가 driving 더 빠르게 먹으면 더 빠르게 먹기 않을 수 있을까요? You can make him eat it faster? I mean... 우리는 우리가 물을 했다 오케이 물어봐요 빨리 먹으라고 유스틸의 파픔을 오신 다른 things 누구는 어떻게 해야지? 또 다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더 이상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이것을 해본다 유전할 수 없어 드디어 기분이 나지 않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랜티브 스피커! 진짜 잘했어. 열심히 했어. 뭐 영국 유업하는데 뭘 걱정을 해? 나 안 할래.